0117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C입니다. SKC은 동사는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인 전지박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2차전지 소재 사업,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프로필렌옥사이드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화학사업을 영위함 디스플레이 슬래시 산업용 슬래시 친환경 등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세라믹파츠, CMP패드 등을 생산, 판매하는 반도체 소재 슬래시 부품 사업 등을 영위함 화학사업 부문은 프로필렌옥사이드, 포, 프로필렌글리콜, 피지 등을 생산, 기업개요 대시 프로필렌옥사이드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화학사업과 리트미온 2차전지 소재인 전지박, 카퍼포일 등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두 차전지 소재 사업 영위 대시 화학 부문의 우리화인캠, 전자재료 사업의 SK텔레시스, SK시솔믹스, 모빌리티 소재 사업의 SK넥실리스, SKPIC글로벌 등을 자회사로 보유 대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70%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말레이시아 동박 5.7만 톤, 미국 글라스 기판 12,000, 2024년 하반기 폴란드 5만 톤 등을 증설 예정에 있음 재무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로 두 차전지 소재가 증가한 가운데 화학 부문과 반도체 소재 매출 역시 증가하였으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하였으며 지분법 손실 증가, 중단 영업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전방 화학산업 시황 부진에도 반도체 소재, 글라스 기판 사업에 견조한 수주가 기대되며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동박 판매 증가, 실리콘 음극제 상용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16일 15시 22분 기준 장중 SKC의 시가 총액은 3조 483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SK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0위 입니다. SKC의 상장 주식 수는 3786만 8228 주입니다. SKC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33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9.0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8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만7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805원이고 추정 EPS는 274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1배, 5만7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2이며 목표주가는 14만58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020억원, 4,015억원, 2,20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36번지억원, 3,423억원, 마이너스 246억원입니다. SK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5번지 17%이고 유보율은 958.8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은